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 강사 선우빈입니다 2017년 10월 21일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하반기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일단 시험 보고 당일날 한국사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여론이 있었는데요 예전같이 한국사가 단순하게 나오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그래서 만점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국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종부 들어오면서 한국사의 특히 근년대사 특히 현대사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10월 21일 날 일단 해설지를 자세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해설지를 보셨고요 이제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서 향후 있을 12월 16일 또 여러분 지방지 구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내년 정말 본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공부 기간이 짧았던 분들은 이번 시험 보고 사실 제가 어제 시험 보고 나서 학생분들이 많이 저희 연구실 문을 좀 두들기셨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개별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에 계시는 모든 수험생이 저의 방을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또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국사 문제 전체 시대표를 볼게요 제가 늘 이거는 10년째 강조하고 있죠 항상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대사별로 봐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보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 근현대사 여기죠 근대사의 전개 즉 개화기 그리고 민족독립운동기 현대사회가 사실은 7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전근대사가 13문제 나오고 뭐 이거는 근현대사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없죠 보통 근현대사는 7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9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인데 일단 큰 변화는 2017년 4월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은 현대사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 국가직 문제는 현대사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늘 강조했지만 정치사 파트 여러분 일단 많죠 많이 나옵니다 정치사가 50%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사인데 자 이번 시험은 문화사보다 사회 파트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해간 전범위에 거쳐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단 다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청동기 시대 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마한 관련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고대사에서 자 이 문제 4세기 소심왕과 5세기 장수왕 자 가나 사로 나와서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모형왕이 나와서 순간 당황했다고 했죠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유난히 오래 들어오는 신문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따 그러면 7급 해설 이어서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모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문제지가 바뀐 게 아니냐 9급은 어려웠고 7급은 그거에 비해서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9급도 하고 7급도 하지만 사실은 7급분들 7급이라고 국사가 아주 수위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9급이라고 했었던 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9급 7급 항상 구별하지 마시고 국사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를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특히 신문왕이 나왔는데요 좀 이따가 7급 시험에서는 바로 경동왕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9급에서의 발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7급의 발해 문제를 너무 평이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출제자가 동일한 인물인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주제를 놓고 지금 이쪽과 이쪽을 냈는데 9급과 7급의 문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9급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고 신문왕 문제로 평이했습니다 고대사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당황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세사에 들어오면 원간석기에서 원나라 세조가 고려에 대한 자주권을 두면서 그 이후 상황이 아닌 것을 물어봤던 것도 잘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데 순간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과거의 7급 시험에 고려의 도교 관련 문제에서 예종 때 보건궁 또는 보건관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예종 관련 사료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키워드는 보건관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 예종의 정치에 물어보는 문제이고 또 좀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고려우기 사회상 그리고 고려경제에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요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 좀 꼼꼼하게 좀 잘 들어 개념을 파악해야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전기 두 문제 나왔죠 일단 15세기 사회상 무난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세종 여러분 책들 그래서 좀 과거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의 태동기 자 올해 또 여러분 지금 하반기 지금 추석 이후에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남한산성이잖아요 영화 바로 제가 올해 특히 이 호란과 관계된 문제가 이미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그 전도 그랬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병자호란 그러면서 정묘호란은 형제의 그리고 병자호란은 군신의의 그 기본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독열 이게 또 여러분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 한 공부를 한 세 달 했던 친구가 이거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 선생님 19세기 3정의 문란 중에 전정은 토지에 대한 얘기고 선생님이 늘 결자나 지자 들어가면 다 토지에 대해 문란이다 그 얘기 듣고 아 도결 결이구나 결 결부법 어쨌든 결 그래서 토지의 문란이다 그래서 어쨌든 풀었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향후 또 이렇게 조금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같고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좀 기본서를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여러분 세종과 관련된 이 책 문제 그 다음에 19세기 독열 이런 문제가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했던 문제였죠 그 다음에 근대사회 의사주의학 이건 뭐 늘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민족독립운동기에서 회사령과 국가총동원형 이미 여러분 누누이 아셨죠 회사령 1910년 국가총동원형 1938년 그래서 제가 사실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가총동원형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태평양 전쟁과 관계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그거였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간에 늘 나왔던 문제였고요 자 사회경제사 사실 올해 9.9 국가직 상반기 시험에서는 실중지 사업과 관계된 손지태가 나와서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셨었죠 자 이번에는 사회경제사 어쨌든 뭐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회경제사기 때문에 일본의 정체성 이론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부분 여러분들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현대사 부분 정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역대 정부의 통일정치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중학교 모의고사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 이전 상황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조금 좀 꼼꼼하게 보셨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문제는 연대별 인구 그래서 표가 나와서 이게 60년대냐 70년대냐 80년대냐에 대한 시대 상황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수험생들 표현에 의하면 일단은 독열 이거는 만점 방지형 문제구나 그거 느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시기에 모형왕이 나와서 순가 당황했고 그 다음에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이 문제 별로 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약간의 아주 여러분 상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본 개념을 잘 못 잡으면 아리까리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중상의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간석기 상황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여기 고려경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여기 세종의 편찬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동시에 연대별 인구정체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그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늘 봤던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 1.5%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50점은 줘요 10개의 문제는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하지 않은 문제들은 받아 먹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모형왕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그런 친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건 주는 문제죠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키워드 뭐예요 반달도 칼 같은 간석기 그 다음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고인돌 돌렬 무덤 자 어떤 시대입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다 그러면 답은 그냥 딱 나오죠 답은 하나 둘 셋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1번 바로 모기 길게단 목을 길게 달든 관계없이 미송시 토기 자 고조선 영역에서 나왔던 대표적 토기잖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여러분 용어동 유적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불 뗀 자리가 확인됐다 어쨌든 구석기 때부터 불 뗀 자리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 살았던 거 구석기 시대고 그 다음 농경과 목축의 시작 한국사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었죠 왜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석기였잖아요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 그냥 주는 문제였었고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로 이거는 공무원 시험서에서 공무원 수험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한 몇 년째 계속 기출되는 거잖아요 자 전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유학 교육 태학도 없고 율령 자 4세기 고구려 소심왕이구나 자 이렇게 쓰셔야 되죠 시험작에서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수도의 한성을 공격해서 개로왕을 죽였답니다 자 5세기 장수왕이구나 그러면 자 요사기에 들어갈 왕은 광개토대왕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모용왕이 나오니까 순간 당황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자 후연을 치고 자 요동을 진출했고 또한 숙신을 치고 또 하나 신라를 도와서 낙동강이 있었던 자 외병 또는 외구를 격퇴하고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치면 그냥 소거법으로 답이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 모용왕 때문에 순간 당황했죠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 바로 여러분 올해 나왔던 문제 두 개를 좀 갖고 왔어요 자 먼저 2017년 경찰 2차 문제에서 이미 여러분 여기에 모용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불과한 한 달도 안 된 시험이죠 이게 경찰 시험 자 가와 나 사이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고국천왕 나왔고 광개토대왕이 외구친 얘기 나와서 그래서 요사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그 문제였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였네 이거는 자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올해 또 기상지 구급 문제에서 자 지금 이 고구려왕 그래서 바로 눌지왕 때 그러면 자 눌지마리칸이란 말이에요 자 눌지마리칸 때 고구려왕은 장수왕이었죠 장수왕은 여러분 굉장히 장수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왕이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자 답과 관계없이 어쨌든 이 지문에 전연의 모용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번 시험에 자 전연이라는 말을 놓으셨으면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연을 빼고 모용왕이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 또 출제자가 여러분을 함정에 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세요? 모용왕 대신에 모용왕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못 본 분들은 또 당황하는 거예요 자 모용왕은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자 후연을 공격하고 이때 여러분 바로 중국의 전연 즉 연나라의 일대왕이 모용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연이 후연이 되거든요 이 후연에 있었던 이 왕이 모용희예요 자 모시지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거에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은 굵직굵직하게 관계토대왕의 업적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모용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연과 후연이 중요한데 출제자는 조금 올드하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본서를 보시면서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이거 좀 낯설었죠 자 원나라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다 자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뭐요 우리는 원나라 식민지가 아니다 원나라 간섭이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배했고 거기를 식민지화시켰는데 고려에 대해서는 자 일단 독립성을 주었다 자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압록강의 둔정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자기 나라가 두었던 자 그 다음에 몽고의 자원에서 머문 사람들은 조세에서 다시 돌려주겠다 어쨌든 이게 바로 자 1259년에 저희가 몽고와 평화협정 맺고요 그 다음에 1270년에 다시 개경으로 한도합니다 자 그때 고려왕이 원종이었어요 자 근데 원종이 과거에 이 앞에 왕이 고종이었죠 자 고종의 아들 원종 그가 원나라에 가서 바로 원나라의 많은 왕자들 중에 바로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그 쿠빌라이가 나중에 이 원의 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에게 자 이제 고려가 원나라에게 무릎을 꿇겠다 그 얘기를 하자 자 바로 원나라 쿠빌라이 세조가 고려에 대해서 식민지를 하지 않고 자 이제 약간의 간섭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얘기고요 자 당연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동행성 설치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충련항 때 이게 원간섭기 이후잖아요 우리가 1270년에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개경한도 이후에 자 원나라가 요구했던 게 1번 원정이었었죠 그래서 1차 1번 원정 실패하고 2차 1번 원정 물론 실패하는데 2차 1번 원정 때 정동행성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죠 자 이 고려와 몽고 연합군은 1번 원정에 실패했다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사림원 이거 여러분 또 잘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자 고려 때 충선항 자 우리가 충렬항 자 바로 이 충렬항 때부터가 뭐였습니까 원정의 아들이 충렬항이잖아요 원정이 그러면서 자 이 세조한테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고려의 자 왕의 다음번 왕의 첫 번째 부인은 몽고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몽고의 부마국 사회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자 충렬항 충렬항 충선항 그러면 자 쌍성 총가분은 고려 고종 때였죠 자 1258년 아직 몽고하고 심지어 평화협정 맺기도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사료가 좀 생소했어도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모든 사료를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대의 개념을 정확히 잡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족보가 관련된 얘기였었죠 자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자 바로 안동거시 성화보 문제가 나왔었었어요 이거를 자 전혀 다른 여러분 성시로 나와서 어쨌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에 대한 자 그 문제였었었죠 자 우리가 현존하는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거시 성화보다 이미 아셨어야 되고요 이거 관련 문제는 진짜 많아요 자 이게 바로 15세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자 조선 전기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이 문제 일단 답은 아시지만 여러분이 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지문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윤회봉사 즉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자 외손 외손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거는 뭐였어요 바로 고려와 자 조선 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자 다음에 자 여러분 아들 먼저 그리고 딸을 뒤에다 이거는 조선 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 자선이 없으면 무라고 하고 자 이제 양자 양자를 널리 받아들였던 시기도 조선 후기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 거주했다 자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대륙사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즉 브이대 집에 살았던 모습이 일반적 모습이었지만 17세기 성약이 완전 민간에 보급되면서 이제 친형제도 이게 바로 친형제도 여성이 남자 집에 가는 거잖아요 다 뭐예요 조선 후기 여러분은 이거를 모르더라도 자 2번 3번 4번이 조선 후기라는 걸 알게 되면 답은 당연히 1번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따 이제 이 9급 끝나고 7급 강의 이어서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은 자 족보 관련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 그거와 관계된 지금 뭔가 실제자가 지금 같은 문제를 내면서 9급과 7급의 수준을 조절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9급은 좀 쉬웠어요 9급 값답게 냈고 자 7급에서는 조금 어렵게 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뭐 이거는 주는 문제죠 미출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옳은 거죠 삼국사기니까 자 오늘 아 삼국시대 얘기겠구나 고대사의 얘기겠구나 느낄 수 있고요 어쨌든 삼국사기는 자 바로 삼국 그 다음에 통일신라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자 몇 년에 왕이 하교 즉 명령을 내려서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또한 왕 몇 년에 정월에 또 명령을 내려서 자 중예관리대의 노급을 없애고 세조 매년 세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을 자 항식으로 삼국했다 자 뭐예요 이 왕은 신문항 그래서 신문항이 없죠 물어보는 거고 자 답은 당연히 신문항 자 웬만한 제도는 다 신문항이다 자 바로 중앙군 구서당 그래서 답은 3번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실 때 그냥 이거 신문항이야 이거보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의 공부 방향 때문에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자 특히 올해 2017년에 신문항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는데요 자 2017년 자 서울시 7급 그 다음에 또한 법원직 그리고 교육행정지 9급 그리고 기상직 7급 다 신문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수험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국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사만 하신다면 뭐 당연히 고득점 되죠 근데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항상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신문항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료가 나아는지 여러분 물론 겹치는 사료들이 있어요 좀 전에 자 우리가 하반기 국가지 9급은 자 굉장히 반복되는 사료입니다 이 관료전 그 다음에 노급해지 심지어 자 작년 2016년 국가직 7급에서는 가로놓기를 냈었잖아요 난이도 하루 그래서 일단은 반복되는 사료와 함께 조금 다양한 사료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개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상곡사기 여러분 이게 다 상곡사기 얘기인데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흠돌 나온 거 이게 바로 뭐였어요 김흔돌 모욕사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공이 있는 자를 상주는 것은 예성인의 좋은 규정이요 죄 있는 자를 벌주는 것은 자 앞에 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자 적의 개수 흠돌 그래서 바로 신문항 때 신문항의 장인 바로 김흔돌 모욕사건이고 이걸 계기로 강력한 전제왕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함께 신문항 정책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신문항의 정책이 나오는 거죠 자 구주를 두었다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이거 노급을 폐지했다 또 하나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이런 거 나와서 신문항인지 물어보는 문제 또 하나 만파식적 사료 나와서 또 하나 신문항인지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해는 7급에서는 바로 경도강과 관계된 안민가라는 향가가 나와서 경도강으로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한 주제와 관련되어서 관련 사료가 뭔지 먼저 파악하시고요 사료는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 사료가 뭔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하셔야 되냐면 사료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료는 일종의 추임새고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잡아야 될 것은 신문항의 업적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제도 이렇게 뭘 두었는지 그 다음에 지방제도 중앙의 구주 지방의 오소경 그 다음에 동시에 군사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작년에 또 기출문제는 이거 바꿔서 낸 적도 있었잖아요 자 중앙군이냐 지방군이냐 이렇게 바꿔서 늘 개념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교육제도 국립대학 국학도 없고 그 다음에 토제도 정말 잘 나오죠 이것도 순서 맞추는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뭐가 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셔서 노력은 조금 더 덜하면서 다양한 시험을 접근할 수 있고요 고득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항 관련 문제는 정말 잘 나왔던 거고 그래서 꼭 문제보다는 이럴 때는 꼭 기본서 또는 여러분 단권화된 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의 업적과 사로를 같이 보시는 훈련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 친 이 나라 자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인 즉 백성들은 토착하여 곡식을 심어 누예치기와 뽕나무를 가꾸지 않았고 면포를 만든다 자 각기 장수가 있어서 큰 세력을 지는 세력은 신지 그리고 또한 읍차 자 신지 견지 읍차불에 어디였습니까? 삼안이죠 자 삼안인데 꼭 찍어서 여러분 이거는 자 서쪽에 있었다 자 삼안 중에 이쪽이 마안 진안 변안 이거는 바로 특히 삼안 중에 진안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진안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한꺼번에 삼안이라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주는 문제 자 삼안은 뭐였습니까? 5월에 자 수린날 찌푸릴 때 한 번 하늘에 제사 지내고 또한 10월에 추수할 때 또 한 번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자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남의 물건을 얹히면 일제 12번 12번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 이거는 고구려 이기고 그 다음 당궁 가마 반오피는 바로 동해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동해에 뭐 이런 자 이런 누에치기 뽕나무 면포 즉 동해는 방지 기술 발달을 워낙 강조하니까 아 그건 줄 알고 이렇게 가신 실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끝까지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 여기서 강조한 건 신지 견지 읍차 부래고요 또 하나 과거의 지방직 7급에서는 심지어 이거 물어보면서 신지 견지 읍차 부래 이쪽이 좀 더 큰 군장이고 이쪽이 작은 군장인데 이거 위치 바꿔서 낸 그런 치사한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초기 국가 관련 문제 올해 구급 국가직도 초기 국가 문제였었죠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초기 국가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기본 개념 잘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 자 늘 사료가 나오고 자 이 시기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명악소 자 명악소가 현으로 됐어요 이거는 무신정변 때 있었던 사건이고 무신정변이었고 그 다음에 순빈 허신은 일찍이 자 무슨 평양공 왕현에게 시가서 삼남사녀 나왔는데 왕현이 죽자 여러분 충선왕의 비가 됐댑니다 보여요 고려 때는 제가가 자유로웠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충선왕이니까 언제다? 원간석기구나 그 다음에 뭐 유수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유수는 어쨌든 응방 자 이것도 바로 보였어요? 원간석기 원나라가 하도 이 자 매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매를 담당하는 부서 응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문세족들이 여기서 굉장히 권력을 장악했었는데 어쨌든 시기는 자 고려 후기 그리고 자 무신정변부터 시작해서 원간석기 크게 잡으시면 되죠 자 아니면 당연히 자 향소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이 주연으로 승격되기도 자 이때 무신정변 때 일부 향소부곡이 이렇게 밀란을 통해서 자 신분이 또는 마을의 행정구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자 몽고하고의 항쟁을 통해서 공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처인성 싸움 이게 바로 처인부곡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시기 상황 맞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재원을 규제하는 움직임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이런 질문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한번 자 삼각형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여성의 재가가 자유로웠지만 이제 여러분 한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쨌든 못 들어본 사료니까 지문이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리 이하의 충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을 자 할 수 있다 향리들도 여러분 어쨌든 뭐에요 향리가 9개 등급이 있는데 자 그들도 여러분 당연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떴더구나 자 우리가 무신정변 그리고 원간석기에 이런 향리의 자재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신진사대부로 대주대는 시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충선왕 충성왕 이후에도 왕실의 종래온이 널리 행해졌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사료인데 제가 사실 그 사료 갖고 오려다가 지금 미처 시간이 안 돼서 못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기초 문제였잖아요 충선왕 교제 자 충선왕이 자 우리가 올해 또 7급 문제에도 이거 있었죠 올해 7급이 아니라 경찰 2차 문제에 충선왕과 관련된 사료에서 이 왕은 앞에 왕 자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다가 또한 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였었죠 자기 아버지 자 충렬왕이 아까 원종 자 그 충렬왕의 아버지가 원종이었고 원종이 이제 자기 아들 즉 다음법 왕은 무조건 차체 부인은 몽고 공주로 택하겠다 해서 몽고 공주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혼혈왕이 바로 충선왕이다 얘기했었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한 이 몽고 공주하고 말도 안 통하고 사이가 안 좋고 다른 여러분 자 다른 부인들 후궁들과 사이가 좋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자 충선왕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기에 충선왕이 제일 먼저 자 직위하면서 했던 교지가 뭐예요 바로 자 제발 왕실은 바로 자 왕실끼리 같은 왕실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발 재상의 족속들 재상지족과 결혼하라 그 재상의 지족이 바로 그 당시에는 건문세족들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왕실의 근친원 또는 동성원을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었는데 사실 원나라에서는 이렇게 동성원 근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 굉장히 원의 용량을 많이 받았던 충선왕은 자 들어와서 바로 이 동성원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원 간섭기에 자 이 널리 행해지지 않고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는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 충선왕의 업적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2번 같은 지문을 조금 유연하게 소거법으로 자 제키고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이런 과정을 보시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이 지문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시기에 왕들의 업적을 정확히 보시고요 또한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충선왕의 교지가 나와서 바로 충선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이때 자 재상의 족석이 누구냐 건문세족 물어보는 과거 기출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인데 자 출처가 아예 정해져 있죠 인조실록이니까 인조때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조때 많은 사건 중에 이제 여러분은 호란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1차 호란 자 정묘 호란 자 2차 호란 병자 호란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일단 윤집이 상소하기를 화위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요 노족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이다 지난 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위를 물리치고 중위에 폭화하니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수천이가 모두 크게 기뻐하고 서로 구호하기를 우리가 오랑케댐을 면했다 자 뭐예요 과거에 임지혜란 때 바로 명이 우리를 도와줬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윤집이 지금 자 이게 윤집의 명을 명에게 의리 지켜야 된다 절대 청에게 평화적 매집 안 된다는 바로 윤집의 척하론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배경이 있죠 이거는 기출사로예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 종합반 수업 때도 그렇고 단과 때도 그렇고 늘 여러분한테 직접 읽히게 시킵니다 제가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냐면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서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윤집과 함께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읽었던 게 최명길이었잖아요 최명길의 주화론 주화론 자 일단은 1차 호란 우리가 소위 이 정묘 호란 때 우리는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었죠 자 그랬는데 좀 있다가 후금이 1차 호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자 이제는 형제의 관계가 되고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군신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자 우리 조정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명예에 대한 의리 지켜야 된다 나는 바로 이 자 척하론 화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주전 싸우자 주전론 또는 척하론 이렇게 하잖아요 싸워야 된다 누구나 자 청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처지가 못되니 지금은 청을 살살 꼬시고 외교적으로 타협하다가 나중에 때를 기다리자 라는 최명길의 바로 주화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정의 의견이 바로 보였다 윤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남한산상에 나오는 김상원 그런 사람들의 바로 자 척하 주전론 절대 화할 수 없다 척을 배척하고 싸우자 라는 척하 주전론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열받아 하면서 청나라 임금이 대군 이끌고 그대로 와서 이게 병자 호란이었고 그때 1차 호란 때 즉 정묘 호란 때는 우리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지만 2차 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 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한산성에서 45일간 갇혀 있다가 결국 마지막 최명길의 주장으로 우리는 4대 관계 맺고 이게 바로 삼전도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러한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 그걸 모르더라도 올해 2017년 3월에 봤던 서울시 사복 문제만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어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뭐였습니까 소연세자 자 이게 바로 소연세자 자 뭐였습니까 자 2차 병자 호란에서 우리는 군신관계 맺고 자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연세자는 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당연히 자 병자 호란 이후 그 다음 자 우리는 형제관계는 바로 1차 정묘 호란이고 그래서 답은 바로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향후 자 효종 자 소연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립대군 어쨌든 그가 이제 효종대잖아요 그래서 효종은 좀 이따가 어떡한다 자 서인들과 함께 북벌론 이게 바로 복수철치 자 복수철치 복수하자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말 여러분 지금 조금 자 우리가 세정부 들어오면서 문제가 약간 조금 여러분 좀 까다로워지면서 조금 올드한 그런 한창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면 좀 못 들어보셨죠 숭정 처사 대명 거사로 자처하는 자처하면서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게 숭정이 명나라 연호예요 명의 마지막 연호 자 명의 마지막 연호 지금 뭐예요 명나라를 섬기겠다 이거예요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 명 명을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가 명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 지방에서 그냥 자 정치에 개입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파리지들이 소위 뭐 살림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즘은 전혀 몰라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건 1차 훈환과 2차 훈환만 확실하게 개념 잡으시면 탑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는 좀 안 봤던 자 낯선 지문들이 한두 개는 들어가는 거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그러면 지금 이번 시험안에도 뭐 200대 1 헐 넘었잖아요 275대 1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시험 안 보러 가신 분도 많으셨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제자는 뭔가 여러분의 만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금 낯선 지문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왜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본 개념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자 7급 시험도 또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급 보는 분들 이 강의 듣고 7급 강의 자 문제 같이 다운받으셔서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다음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여러분 지금 2017년 제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결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사회가 밝지 못한 게 바로 이건데요 자 과거의 우리의 역사에서의 현대사회 인구 문제죠 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자 6.25 겪고 1950년대 6.25 겪고 굉장히 많은 자식들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자 뭐야 우리가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6.25 이후 50년대 그래서 60년대 표가 바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고를 못 변한다 이게 여러분 자 이게 60년대 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또 자 이제 자 자식들 제발 산화제한 국가가 이제 산화제한을 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딸아들 구별 많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의 어떤 선호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자 어쨌든 둘만 잘 낳자 이게 사실 70년대 구호예요 물론 여러분 1965년부터 이 구호가 나왔지만 제가 이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70년대 정말 정부가 자 강조했던 구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70년대로 보셔도 자 전혀 뭐 70년대로 보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만 기르자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현재 우리는 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3포 세대가 됐고 결국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요 둘이라도 낳자 최소한 하나 낳고 둘 낳자 지금 이거를 자 우리가 표로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대 상황 물어보는 거 자 어쨌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2017년 새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분 문제 패턴을 제가 저번 시험에도 저번 해설에도 강조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둘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절대 둘 둘 둘 둘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습관상 이러면 꼭 이걸 제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심리전이 들어가네요 자 어쨌든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5기년 계획 자 이게 1962년 그래서 시작됐잖아요 당연히 60년대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체제 성립되고 자 물론 여러분 65년에 이 구호가 나왔고 나왔지만 특히 70년대에 유신정부에서 아주 강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970년대 자 유신정부 얘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유엘민주항쟁 자료분 1987년이었고 또한 자 삼조호황 이게 바로 전두환 정부 때 굉장히 세계정세가 우리가 수출하기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게 바로 전두환정부 1980년대 그래서 답은 자 4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학사 기본서에 제가 강조 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회파트 현대사 사회파트 들어오면 자 이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이 포스터 70년대 80년대 자 제시해 드렸는데요 어 근데 새로운 문제는 없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문제 하나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선학사 기술적보 2000제는 일단은 공모함 문제만 집어넣지 않고 과거에 수능 문제 중에 조금 공모함 시험에서 조금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2005년 과거 수능 근현대사 문제였어요 자 다음 미출신 내용과 관계가 본 것은 자 정부는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각종 사회개조사업을 펼쳐나갔고 그 일환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의식주 일상생활 관습을 재편하라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 주도에 자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했던 이런 시대였었죠 그 결과 정부는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조절한 역할 이게 바로 유신정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1970년대 그래서 자 이때 구호 자 바로 일단 답은 자 동성도 뭐 이거는 여러분 1990년대 자 시민난체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자 이제 국가 주도에서 했던 거 자 가정의례준칙 이런 게 포스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혼은 군청 이동 예식장에서 상례는 상복 대신 상장 달고 100일간 탈상 자 불합결의 사항은 내가 먼저 지키다 지방은 한글로 선조 어른 신이라고 쓴다 절미 저축은 1인 1인 자 1일 1인이 두 숫자씩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쌀 이렇게 넣고 자 절약하자 이런 표호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부를 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구르자 이게 바로 특히 70년대 유신정비의 중요한 구호였단 말이에요 뭐 자식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제했던 자 또 하나 쌀보다 영양 많은 분식 이것도 여러분 올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분식을 장려했다라는 자 그 시대적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로 기출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런 아껴 300만이 300만원 뭔가 충청남도의 여러분 포스터였어요 저축하자 이런 식의 구호 이게 바로 70년대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금 자 과거에 여러분 현재는 이제 수능에 근현대사가 없잖아요 근현대사가 없는데 여러분 조금 자 과거에 수능 근현대사 문제를 조금 한번 참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험생은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모아는 여러분 기출 족보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르주 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와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한과 동시에 바로 과정상의 과정상의 동맹자적 자질도 자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된다 자 이게 바로 1926년에 정우의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1926년 정우의 선언 결과 자 이 선언으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요 1927년 이념통합 자 바로 자 민족유익당운동 신간회였고요 특히 올해 여러분 2017년 그래서 이런 7자 즉 0으로 떨어진 해는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신간회 올해 상반기 안 나왔으니 조금 더 자 꼼꼼하게 보자라고 눈을 강조했는데 뭐 늘 나오는 또 그런 신간회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신간회 활동 자 당연히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당연히 신간회의 주요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시만세운동 1920년에 육시만세운동 때로는 시험 문제에 육시만세운동 나오고 이거 이후에 또 사건이 뭐냐 그것도 여러분 신간회 이런 기출지문 좀 이따 또 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죠 육시만세운동하고 신간회 자 신간회가 육시만세운동을 지지할 수는 없죠 이때는 잊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에 신간회가 육시만세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기출지문 아니라고 눈이 강조했죠 그러면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든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운동 농민운동 노동자운동에 신간회가 적극적 개입했다 정말 강조했고요 또 하나 과거 또 7급 몇 년 전 7급 문제에서는 똑같이 신간회 나오면서 이거 이걸 바꿔서 냈잖아요 대학설립운동을 주장했다 이건 아니죠 대학설립운동은 밀립대학설립운동이고 그래서 여러분 출제자는 계속 신간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예요 제가 지금 문제를 세 개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자 그런 문제 다 볼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꼭 신간회 기본서에서 내용 보시고 신간회 관련 사료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민중의 직접 폭력 혁명 이거는 바로 의열단이었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국민개봉과 문맥퇴축운동 밀립대학설립운동 이거는 여러분 조선교육회 운동이었고 특히 이 밀립대학설립운동 20년대 그 다음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서 자급자적 토삼을 예용 이거 바로 뭐예요 물산장려운동이고 자 신간회와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거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개념을 잘 받으시고요 신간회 관련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변형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갖고 왔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료 똑같은 사료 그럼 이게 2012년 국가직 7급도 2사료 나왔고 자 2003년 바로 지방직 7급도 2사료 나왔고 저에게 기초 문제였는데 또 여기서 엄청 함정을 줬어요 뭐냐면 똑같은 사료예요 근데 좀 전에 자 그 문제는 자 뭐였어요 다음 같은 주장을 한 자 단체가 결성한 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좀 전 문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으로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우회 선언으로 그 이후에 결성된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 이게 바로 신간회였고요 그 다음에 자 과거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확확 넘어갔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똑같은 사료인데 이 주장이 뭐냐 그리고 그 애가 몇 년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926년 정우회 선언 그러면 26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자 60만세운동 자 근회는 1927년 그 다음 광주학생운동 당연히 1929년 자 상하이 홍콩 폭탄은 1932년 이런 거 그럼 출제자가 여기다 또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1920년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간회 근회 활동 다시 한번 보고 신간회 보다가 신간회 너무 많이 나오면 출제자는 근회로 가고 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신간회 관련 문제 기출 조포 보시면요 관련 문제가 여러분 10개도 넘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 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론만 잠시 다른 사론만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기본서에서 신간회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험장 가시는 게 훨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낫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급당하셨던 문제였습니다 자 미칠칠 왕이 제의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 기출 사례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왕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의 일을 일에 뜻을 주셨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신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옛글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 각도의 감사들에게 명령하여 자 주연의 노농 즉 늙은 농부들을 방문하여 왜 그들이 지혜로우니까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땅의 몸서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셨다 또한 신 자 정초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하시고 신 종부 소윤 변호원 등이 검토해서 살펴보고 했고 또한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취해서 한편의 책 파리게 뭐야 세종 때 자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서 농사 직설이잖아요 그러면 농사 직설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드셨어요 이게 바로 이번 시험에 사실 이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틀려도 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늘 만점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문제 1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자 끝까지 몰아가시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의방위치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세종의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향약채취원령과 향약재생집성방 이것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이거를 찍으셔서 저 운 좋게 맞히신 분들 누네가 어떻게 맞혔어 그랬더니 스님 왠지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 너무 이름이 같아서 그래서 답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운인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은 좀 무리가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기출문제를 좀 정확히 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향약채취원령 이거는 강조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기출률이 됐었어요 자 2015년 자 기상직 7급 문제죠 다음은 조선양주 실력에 언급된 어떤 의학서적의 서문의 일부다 이 서적 자 좀 전에 농서고 이거는 의학서적 그래서 이제 세종에 세종실력에 나오는 이 책이 바로 뭐냐면요 꼭 읽어주시고요 이게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향약집성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약집성방과 관계돼서 답은 일단은 2번 우리 풍토에 맞는 약제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한 책이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해설을 보시면 이 해설에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약초 약초의 채취 시기를 월령으로 매달 이게 바로 세종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책이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자 장약 채취 월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용어를 풀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약 우리의 향토의 약들을 채취했어요 매달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변형되면 여러분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출제자는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바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새로운 문제는 한두 문제만 새롭게 내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사료가 바뀌어서 좀 전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자 기상직 7급 문제처럼 바뀌어서 자 이 책이 뭐냐 그래서 답은 3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 농사직설은 너무 많이 나왔던 사료인데 출제자는 그거에 뭔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 좀 더 낯선 책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이건 사실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돼요 여러분은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종의 정책에 그래서 다시 한번 향약 재생 집성방을 몰라대는 책이에요 이거는 자 태조 때 만든 책이었고요 정정 때 다시 자 이게 이대왕 때 가능되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세종은 이 책을 바탕으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제목들을 정확히 잘 보시면 자 좀 더 문제 풀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좀 다른 기초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분들이 너무 기초 문제를 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기출된 문제인데 그러면 그제서야 아 그랬군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 다 보지 말고 주요 기초 문제를 좀 보시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꼭 갖고 가십시오 이 문제는 자 12번 문제 자 이 문제 여러분 어려웠어요 이거는 2015년 자 7급 문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국가직 7급 문제를 자 이런 식으로 발행을 무조건 4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뭐였습니까 고왕 그 다음에 자 무왕 그리고 자 문왕 그리고 자 선왕인데 출제자가 자 늘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뭔가를 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을 급당황시켰죠 자 일단은 자 장문유가 당의 산동지방 등주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은 어 무왕이네 됐어요 자 수도를 중경에서 산경 이건 바로 자 문왕이었죠 자 문왕의 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수도를 수시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쨌든 제일 먼저 수도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 바래가 점점 커지고 안정되자 자 바로 문왕 때 자 당은 바래를 군 바래군 또는 바래군왕이라 부르다가 바로 바래 국왕으로 봉해져지게 바로 문왕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거능기란 연호는 자 연호 꼭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연호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익숙한 문제였는데 바로 이거 이 두 개 때문에 여러분을 급당황시킨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는 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답은 1번 순서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었던 문제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주는 문제죠 통일정책 여러분 계속 올해 통일정책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달 전의 시험이었던 경찰 2차 시험에 또 남북기본합의서 또 나왔잖아요 남북기본합의서는 자 바로 김영삼 정부 때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였고 그 내용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뻔하고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 내용이 시행되기 전 그럼 항상 문제 풀 때 자 일단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자료가 뭐냐 자 일본국 정부는 일본 동경의 외무성을 격려하여 금호 한국의 외국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물을 감리 지휘할 수 있다 뭐예요 외교권 박탈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1905년 을사 늑약 또는 을사 죄악 내용 그러면 이것 전 사건 이 나오니까 자 답은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답은 뭡니까 바로 명성호 시의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1895년 자 을미의병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의병 부대가 간도와 연애주 위주에서 의병 기준 이건 뭐였어요 국권 강탈 이후에 1910년 자 특히 본격이었고 물론 을사주약 이후부터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을사주약 이후에 우리는 이제 간도 연애주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 연애주의 13도 자 의군이 나중에 1910년에 결성되고 어쨌든 을사주약 이후에 변하고 특히 국권 강탈 이후에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유생 및 전직관료 평민 자 이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을사의병이잖아요 을사의병 자 그리고 자 특히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도서 이게 바로 을사의병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부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자 1907년 자 11월에 결성됐고 이들이 1908년 자 1월에 서울 진공작전 폈잖아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여러분 13도 연합의병부대 이게 바로 13도 창의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시기를 정확히 자 알고 있으면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제학지를 확대하고 자 상업과 수거업의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나가서 자 안정된 경제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하나 수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사업도 했고 또 하나 토지제도를 정비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경제학지 자 농민이 황무지 개관하면 일정기간 소장로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또 여러 수리시설 여러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늘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정부가 특히 이게 이거는 광주형 때부터 특히 이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경의 시전을 두고 관영상점 두었고 또한 향소 부국 중에 소는 생산된 물품을 일정하게 곡물 자 공물로 납부했다 맞고요 특히 공물 중에 자 공물에는 자 늘 내는 상공이 있고 자 별공이 있는데 특히 별공을 맡아서 했다 그래서 공납을 냈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 다 공납 내는데 특히 소는 그 공납 중에 중앙정부가 필요로 했던 거를 냈잖아요 당연히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국초부터 9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사업 여러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역사는 사료 갖고 하는 학문인데 사료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 들어가면 자 우리가 이제 20년마다 양전사업이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고려는 국초부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 상황 그리고 여러분 국초 자 이건 강조했었죠 자 태조 왕건 왕건은 토지의 비옥도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10분의 1을 거둔다 그래서 이건 맞지만 자 국초부터 양전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전시과 그래서 경종 때 전시과 제도는 문무관리의 지유와 직역 인품에 따라서 전지와 시주를 지급한 거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 정확하게 고려의 경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잘 나오는 전시과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좀 더 여러분이 확실한 개념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자 이 부분 답은 일단은 자 3번이 됐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 5조 자 회사가 본영이나 본영이나 본영에 의거하여 바라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유반하거나 공공지서와 자 선량한 풍속에 반한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이미 아 총독부구나 회사 얘기구나 자 지금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회사를 명할 수 있다 자 회사령이죠 자 1910년 회사령을 제정했고 그리고 1920년에는 개정 또는 자 없애버리죠 이건 지금 재정하는 얘기잖아요 자 두번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국가총동원정 자 1938년 항상 1937년 중위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령 이렇게는 꼭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일단은 가 회사령이고요 자 20년대 1920년에 폐지됐고 또는 개정됐다 이건 결국 없애진 거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국가총동원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일제가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은 1941년이고 그 이후 아니죠 이거는 그 전이잖아요 중위전쟁 이후 그래서 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은 자 4번 됐네요 여러분 일제의 침략기는 늘 1단계 2단계 3단계 1번이 어떻게 우리를 단계별로 침략했는지 그 내용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17번 밑줄 친 나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낯선 사료지만 우리는 그 사료의 키워드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겠죠 나의 조선경제사의 기도는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 문제를 모든 문제를 취급하려 한다 자 원시시족 공동체의 태양 자 상국의 정립시대 노예경제 상국시대 말부터 최근세리까지 아시아적 봉건사회 특질 자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 가정과 자본주의사 자 그 다음에 외래 자본주의 자본주민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 그리고 이데올르기 발전의 총과정 자 뭐야 계속 여러분은 뭔가 경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알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사회의 경제사 눈이 강조했습니다 자 일제의 일제의 식민지 사관 중에 특히 정체성 이론 네 이하면 우리 역사는 아예 근대적 요소가 없었고 더더구나 심지어 니네는 봉건제적 요소도 없다라는 봉건제 결의론 그래서 역사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렀고 단지 왕조사만 바뀌었다 이게 일본의 식민지 사관 중에 자 바로 정체성 이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체성 이론에 대응해서 우리는 자 세계사와 함께 보편적인 사회의 경적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 봉건제 사회에 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 싹이 있었고 이게 바로 사회의 경제사 자 그는 백나문인데 백나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답은 백나문이 아니라 자 이 역사가 뭐냐요 자 바로 사회의 경제사 또는 유물사관 그래서 1번에 자 정체성을 극복하는 근거로 특히 정체성 이론에 극복 대응해서 자 사회의 경제사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올해 자 4월달에는 실중지사학이 꼼꼼하게 나왔고 그러면 골고루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민족지사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박은식 신치호 자 등등등 자 20년대 30년대 역사 정확히 보시고요 순수학문 표방한 거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실중지사 그 다음에 실학에서 자죽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적 이거는 바로 뭐였어요 자 조선학운동 신민족지사학에서 전개했던 1934년에 조선학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피적하는 강건한 민족역사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민족주의 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정말 잘 나오는데 아주 근래에 사회경제사학이 나왔다는 게 좀 새로운 변화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미칠칠 왕의 정체 자 고려도경 자 뭐였어요 고려도경은 고려때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책이었고 제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고려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려도경 다 볼 수 없어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대간 경인연의 천자께서 저먼 변방에서 신묘한 도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를 보내시고 자 우류 이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의 통털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왕은 신앙이 돈독하여 청하 연간에 비로소 키워드 이거란 말이에요 보건관 또는 보건궁 우리가 관 또는 궁 이게 도교 사원이죠 그래서 자 보건궁을 두고 또는 보건관을 두고 도가 높은 참된 도사 바로 도교 그래서 이거는 예종이다 이건 정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종 때 사건을 물어보는데 자 중요한 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다시 보세요 이거 이런 거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올드하다는 게 뭐냐면 좀 예전에 꽤 오래전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의 지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간무관 그럼 이거는 물론 여러분 선왕사 자 블루사도표 여러분 시대사 총정위의 예종 밑에 간무관 파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족 때 지방관을 파견했지만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다 그래서 예종 때 임시 지방관 간무를 파견한다 간무 또는 간무관 물론 여기에 자 이건 지역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동네 이름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예종이고 그 다음에 자 예종의 관악진흥체 진짜 여러분 관악실체 자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자 남경 여러분 남경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두 개뿐이 없어요 자 뭐냐면 남경은 여러분이 이거 해설을 올리니까 자 그날 시험 본 당일날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선생님 남경건설은 자 문종 아닌가요 근데 왜 선생님 해설을 숙종으로 하셨나요 자 문종이 일단은 남경 남경을 설치해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자 이 인물의 권유로 다시 남경건설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 남경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는 남경 길치서를 유행하면서 조선 가서 수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숙종 맞아요 어쨌든 남경과 관계에서 어쨌든 예종 아니니까 문종으로 풀어서도 답이 되는 거고 숙종으로 풀어서도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강조했던 거 윤관 그래서 여진정벌 여러분 특히 숙종 때 윤관이 자 별무반도 없고 다시 예종 때 윤관이 하몽지방 또는 동북지방의 아홉개성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시대사 총정위 그 도표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늘 주요 왕들 보시고 그들의 내부의 정책 박굴의 정책 보시고 그러면서 문화사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류사로 감추는 선왕사의 맨 앞에 있는 그 삽지에 있는 도표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좀 더 수준 있는 문제에 쉽게 답을 여러분 맞출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네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주최자 정말 이거 좋아하네요 여러분 이거 또 이렇게 사건 얘기하고 이 전이냐 이 후냐 이거 어쨌든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서 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자 증진으로 인해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 균형 및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체 농지는 소장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 행위를 금지한다 농지를 자 유상으로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했던 바로 이스만 정부의 농지 개혁법 얘기하는데 자 농지 개혁법 재정은 몇 년이었습니까 1949년이었고 그 다음에 자 실시는 즉 시행은 1950년 수정해서 50년에 여러분 실시됐잖아요 그러면 자 50년 바로 여러분 이 법 시행 이전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올해도 나왔었죠 자 이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제가 나왔던 자 6월달 문제가 반민족 행위 특별첩법법 문제였잖아요 이거 1948년 9월에 재원의원에서 재정에서 결국은 1949년에 결국은 여러분 시효가 원래는 50년까지가 시효였는데 자 49년에 자 단축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자 1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거는 자 1950년 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익녀 농산물 자 여러분 이런 익녀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시기도 당연히 자 6.25 전제 이후의 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이거 저 이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보가 좀 바뀌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국민 방위군 사건을 몰라도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 했다 여기서 누구 뽑았다 국회의원 뽑았다 자 재원의원 자 재원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었다 이들만 2년이다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들만 2년이다 그러면 자 재원의원에서 했던 정말 중요한 활동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자 반민족 행위 특별법 만든 거 그래서 이게 1948년 9월에 만들어졌고 두 번째가 여러분 해방과 동시에 민족의 과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일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일본이 놔두간 이 토지를 농지를 어떻게 농민에게 줄 거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49년에 법을 제정했고 50년에 부분 실시해서 실시해서 6.25 전쟁 직전에 여러분 실시했잖아요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돼서 57년에 마무리됐던 농지개혁법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이 재원의원에서 했던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자 그들의 활동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많이 물어봤던 뭐 MB정보 박근혜정보 내리 물어봤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자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거 봐서 이슬만 정부 때 여러분 실정이었잖아요 6.25 전쟁 중에 우리가 1.4 후퇴하는데 그 당시에 적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분 국민 방위군 이게 바로 우리의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어 우리의 자 뭐라고 얘기했죠 뭐까 우리의 국군 말고 자 다시 국민 방위군이라고 해서 조직된 자 어쨌든 우리 아군인데 이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굶어서 죽게 되죠 그 당시에 이 국민 방위군 이 안에 있는 간부들이 자 공금을 횡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인들이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이 여러분 결국은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됐던 사건 이걸 계기로 결국 이슬만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나왔고 그래서 바로 바로 좀 있다가 이거 이후에 자 1차 개헌 1차 발책연 1952년 6.25 중에 이 개헌을 하게 되잖아요 왜 원래는 직선이 아니라 간선이었죠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기로 했는데 제가 자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정부의 부정적인 바로 자 이런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되면서 도저히 국회에서는 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자 희박하자 자 대통령 직선전을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루되어서 한번 봐야 될 사건인데 어쨌든 그러나 국민 방위군 사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반민적 행위처벌법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그동안 여러분 9년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대사 파트에서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 한 여러분 2년은 좀 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웠죠 자 여러분 도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2015년 여러분 지금 한 3년 전 얘기죠 2015년 2년 전 자 그때 2015년 대비 문제풀이 그래서 2014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도결 관련 문제가 를 냈었어요 근데 뭔가 시험의 어떤 시대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셨고 또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뺐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좀 더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자 바로 19세기 결 결 우리가 19세기 초 자 외적 세도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 삼정의 문란은 자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황공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황공제도 내용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근데 자 전정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땅 짓잖아 또는 결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땅 짓잖아 지금 얘기한 이런 결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토지에 되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를 보시고요 어쨌든 도결 토지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일단을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지금 다행히 여러분 세 개 세 개 세 개씩 가니까 지금 두 개를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건 토지에도 자 니은 노비의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노비의 신공과 결세는 그의 작항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제 자 총액제 특히 19세기 이 3정의 문란은 총액제였는데 자 어쨌든 전정총회 자 군정총회 그리고 황곡총회 각각 총액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 그 전정의 총액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해설지에 꼼꼼하게 써드렸지만 사실 그 해설 내용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알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양전하는 자를 통일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17세기 이거는 늘 강조했던 효종 때 양치적 동일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천세혈의 일결당 사말 또는 사두 또는 사섬에서 육두 또는 육말 또는 육섬 말 두 섬 다 같은 얘기죠 이거 뭐예요 바로 인조 때 17세기 인조 때 영전법이죠 그러면 두 개 제끼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선후기 군역 황곡 자벽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점점 조선후기 18세기부터 여러분 뭐였어요 자 인두세보다는 토지세로 간다는 걸 강조했었고 더더구나 19세기 토지에 부과시키면서 총액을 부과시키다 보니 문제는 발생했고 더더구나 또한 자 18세기 상평 자 우리가 상평통보가 드디어 1차적 유통이 되면서 자 이제 이런 토지세나 또 그러면 다른 세금 또는 심지어 지대도 자 화폐로 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폐로 징수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토지세로 가니까 인두세 인두세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즉 신문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았죠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긍정적 제도인데 문제는 농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농간 백성들에게만 들이타 간단한 백성에게만 부과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요 더더구나 수련과 아전이 횡령한 광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이 온갖 부족한 재정을 이 백성의 토지에 부과시켰고 그러면서 총액을 부과시키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삼령의 문란 중에 특히 전쟁의 문란 하나 뺀 나머지가 됐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와 관계해서 이런 도결 관련 문제가 여러분 사실 공무원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공무원 여러분 강의를 15년째 했잖아요 제가 수능을 10년 했고 공무원 강의를 15년째 했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지막 선물로 갖고 왔어요 이게 2005년 여러분 12년 전 전문요원 기출 문제였어요 거기에 이 도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구급에서 나왔던 그 도결 관련 문제는 상당히 난도상의 문제였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19세기 세도정치 탕과 우리들 썩음 그리고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의 근본적 원인을 보였다 총액제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액제와 관계된 내용을 보시고요 이 삼정의 문란과 관계되어서 줄어내는 것은 밀란이죠 밀란 그래서 삼정의 문란과 관계된 임수밀란 그쪽을 많이 내는데 이렇게 조금 올드하게 나온다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그렇다고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한 번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시험은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험 토요일날 보고 일요일날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많이 상담을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향후 지금 특히 공부한 지 여러분 1년 2년차 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더 기본서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또한 기출문제 많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예상문제 들어오셔서 또한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여러분 좀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12월 시험 그다음에 내년 4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그리고 또는 6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시험들인데 그럴 때 여러분 덤더 요즘 뭐냐면 합격생들이 했던 얘기가 교재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원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그러니까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 그런데 기본서가 너무 많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기본서를 단권화 시킨 교재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물론 저의 피기노트 같은 그런 여러분 단순한 그런 요약집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이런 흐름도 잡아두고 전체 이해도 도와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료가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더욱더 제대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압축되면서 1000페이지를 압축시킨 그런 교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교재로 단원건태 저의 간추린 선왕국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여러분이 이게 교재에 담궈놔요 그래서 여러분 한 265페이지 한 270페이지 그 정도 분량의 이론을 정확하게 보고 거의 빠져나가는 거 없고요 그러면서 또한 강약의 조절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앞에 전체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와 관련된 사료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문제 풀어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보시고 다양한 예상문제 보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기출문제 보는 게 좋은가요? 예상문제를 보는 게 좋은가요? 그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일단은 기출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시기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그냥 공무원 문제만 그냥 무조건 모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의 여러분 기출 조건은 기출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반복되는 기출문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로 제대로 된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에 좀 사료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다양한 사료가 나오는 그런 문제를 집어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수능에 특히 제가 과거 지금 이 문제가 과거 여러분 우리가 2005년, 2006년 그때 여러분 지금 수능 근현대사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수능 선생님이었을 때 했던 그런 문제들 중에 진짜 핵심적인 문제들 특히 근현대사는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다 재구성했던 문제 그래서 다시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 그리고 키워드별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심지어 올해 지방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돼서 여러분 산성에 도성 배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이론 한번 보고 한국사 능력 검정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출문제의 족보 맨 뒤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문제에서 도성 관련 문제 그리고 또한 궁궐 관련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놓아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 풀지 마시고 처음에 기본 문제만 보세요 기본 문제 한 700여 개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1회독 하시고 다시 2회독 보실 때 유제를 홀수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회독 할 때 또 유제 또 다시 짝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지문이 뭔가가 조금 달라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익숙한 꼭 간추린 선언학사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의 기본서 보고 계시는 요약집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빠진 부분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문제 유형에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표지 하나 갖고 왔네요 2018년 대비 문제가 여러분 기출 조건 한번 보셨고요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또 여러분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시험은 마라톤이에요 긴 마라톤 내가 얼만큼 쉬지 않고 하면서 설정하게 제대로 해서 이 긴 기간을 단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요 이론과 기출 문제에 승부를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를 빌면서 지금까지 선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